만화법도 다른데 가치고 급식시원은 별인 줄 알겠는데 주 하나님 하나님 붉고 덜기 속에 신 거북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으라 붉고 덜기 속에 신 고북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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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 덜기 속에 신 거북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하나님 불꽃 덜기 속에 신 거북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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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백성 하나님 하나님